오늘의 투자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에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하이티 아드웨어 산혜두입니다. 최근에 페롤드라는 게임이 아주 유행입니다. VR 게이밍 시대가 개화되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페롤드는 PC 게임이지만 UEVR, 그러니까 Only Real Engine VR을 통해서 VR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임 유튜버들의 VR 게임 영상 이슈가 되면서 XR 관련된 IT 하드웨어 쪽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향후 한 6월 정도 예상되고 있는 삼성 연장 신규 XR 기기 출시라든지 현재 비전 프로의 판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페롤드는 24년 1월 19일에 게이밍 플랫폼의 스팀의 발매 게임으로 포켓몬과 FPS, 젤다의 전설, 생존 게이밍 등의 장르를 조화롭게 합친 게임인데 발매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하고 있고, 현재 스팀 기준 1일 동시 접속자 수가 210만 명 수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UEVR을 통해서 Only Real Engine로 제작한 플랫 2D 게임을 3D VR 게임으로 손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점에서 VR 시장의 컨텐츠 주목을 전반적으로 받고 있으며 부족 현상을 크게 개선시킬수록 보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IT 관련된 종목의 확대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하드웨어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련주로서는 시장에서 뉴플렉스나 도구전자, 나무가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역시 대장주로서는 뉴플렉스입니다. UEVR이라는 게임은 에픽게임즈의 Only Real Engine 기반의 PC 콘솔 게임은 무료로 3D XR로 구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PC 콘솔 게임 속의 세상을 직접 들어간 것 같은 몰입감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현재 UEVR을 통해 XR로 제공되지 않던 약 1000에서 1500개의 게임이 3D XR 게임으로 전환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XR 시장은 2020년 10월 퀘스트2 출시 이후에 가격적인 진입 장비를 낮추어서 단기간 흥행을 성공한 적이 있지만 컨텐츠 부족으로 중장기적인 대중화에 실패했습니다. 비전 프로 출시로 XR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UEVR 관련된 XR 시장의 컨텐츠 부족을 해소해주면서 대중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UEVR 효과를 반영해서 상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보고평 오큘로스 XR 모델이 약 199달러가 유력한데 한 해 전략 판매량 관련해서는 출하량이 기존에 500만 대에서 800만 대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299달러에 출시됐던 퀘스트2에 2개 분기 누적 출하량이 800만 대를 상회한 적도 있었고 보고평 모델이 중국 시장의 첫 판매가 이루어진 모델이며 대중적인 콘솔론 게임기의 연간 판매량이 일반적으로 2000만 대를 상회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출하량으로 봅니다. 거기다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올해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의 판매 비중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도 울트라 향 FPCB 공급 비중이 상당히 높은 뉴플렉스 시적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 XR과 S24 울트라 향 생성 확대를 통한 믹스 개선을 반영하면서 올해 영업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올해 실적 기준 PER이 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밸류이션 매력도도 높은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뉴플렉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비전 프로의 출시로 XR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